만만치 않은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. 실력대로 발휘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을 발휘해야 돼요. 저 응원 목구도 부담스럽고.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진 않았거든요. 다들 욕심이 있어요. 운송 욕심이 다 있으세요. 과연 달인에 도전할 최후의 1위는? 합격에 시빨렸습니다. 한 치의 상도 없는 최강 실력자들의 한판 승부. 최 51대 우리발 달인 주행고 축하드립니다. 월요일 전에 7시 35분 기대해 주세요.